그동안 뭐 1조원 혹은 2조원 설에 휩싸였던 씨 토지와 건물을 약 200억원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알려지면서 씨의 남다른 재산규모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유재석 씨도 이제 합류하는 건가요? 그동안 연예인들이 뭐 어디다 뭘 샀다 뭘 샀다 이랬는데 유재석 씨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이제 나오는군요. 나옵니다. 연예인 생활 30년이 됐어요. 사실 근데 제일 잘나가는 탑스타가 1조원이 됐든 다 올바르게 벌었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유재석 씨에 대해서 유난히 건물 샀어 하는 이유가 그동안은 기부액이 30억 원이 넘는다며 기부액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부동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주식은 좀 해가지고 조금 하는데 부동산은 잘 몰라요. 이랬던 유재석 씨의 첫 투자. 자 먼저 이 빈 땅을 116억 원. 그 바로 옆에 있는 빌라 건물을 주택을 다세대 주택을 82억 원에 샀어요. 더하기 해보니까 198억. 정말 200억 원에 육박하는 이런 거를 전액 현금으로 샀다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하면서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200억 원을 들여서 빈 땅과 빌라를 동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재석 씨가 전액 현금으로 사들인 이 200억 원의 이 빈 땅과 다세대 주택을 살펴보면요. 일단 붙어있어요. 이 위치를 살펴보면 소속사 근처에 붙어있는 이 형태로 붙어있는 이 형태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필지를 아무래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으로 하나의 새 건물을 지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이런 걸 잘 몰라서 그걸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저도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일단 그 이제 116억 원에 샀다는 그 빈 땅 이게 원래 5층 규모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싹 허물고 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로 이게 매물로 나와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대지니까 집 짓기 좋죠. 그 옆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 82억 원짜리 이거는 지하 1층의 지상 4층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둘이 붙어있는데 붙어있어도 그냥 나란히 붙어있는 게 아니라요. 이 나대지 옆으로도 2차선 도로 이 다세대 주택 옆으로도 2차선 도로 말하자면 여기다가 합해서 건물 주면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이렇게 휘어가면서 이게 다 도로가 돼서 투자 가치가 높다. 이런 게 또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또 그 부분을 딱 짚어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되면 유재석 씨도 이제 연인 건물주 대열에 합류하게 되겠죠. 그런데 유재석 씨의 현금 플렉스가 개인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 운영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재석 씨가 사들인 땅과 이 다세대 주택이 있는 위치가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그런데 이 소속사의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건설회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거 위치가 소속사 근처네라는 말이 처음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의 뒷받침이 되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이 유재석 씨가 빈 땅을 매입한 날짜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유재석 씨가 6월 9일에 지난 6월 9일에 계약을 해서 12월 1일자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벽히 마친 상태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6월 9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짜죠. 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유재석 씨가 소속사 주식을 30억 원에 인수를 했었던 날과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주로, 대주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소속사 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건물을 올리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처음에 200억 원을 현금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예능 대상 있죠. 예능 대상을 17회나 받았습니다.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설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연예 대상만 17회, 백상까지 합치면 19회가 되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깨기 힘든 기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이미지가 상반기에 또 출연료랑 광고비를 합쳐서 77억 정도를 또 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억 플렉스 정도는 할 수 있는 이 상황이구나라고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200억 플렉스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같이 방송하는 동료들이 다 이 기사를 봤을 겁니다. 조만간 각종 방송에서 짚고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